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세로 이야기진 않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약자의 평범,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모두가 같은 평범을 살 수 없잖아요 진짜 평범 속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솔직하게 자신을 닮은 작업을 하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 제 인생도 탈면 그 시기마다 평범이라는 방어가 달라지는데 좀 힘들 때는 힘든 작업을 해도 됩니다. 감사합니다.